네 안녕하십니다 왕왕 나도 갖고 싶은데 레어템 키링 근데 나 돈이 있나? 다 썼나 보네 돈이 없는데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면? 뭐? 벌써 용돈을 다 썼어? 뭐 살려고? 뭐? 키링을 사? 얘가 진짜? 안돼! 절대 안 사준다 그럴걸? 뭘 절대 안 사줘? 그게 순간 거짓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숙제 때문에 뭐 문제집을 사야 되거든? 너 뭐 사오래? 학교에서? 응 물은 이미 엎어졌고 만약 걸리게 되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만데? 만 원? 가만있어봐 아우 감사합니다 오비키 네 학교 끝나고 빨리 와 오늘 엄마 맛있는거 한다 LA갈비 알겠지? 나 위험한거 나 위험한거 하 놀랬네 어쨌든 만원 생겼다 아 몰라 진짜 이제 마지막이야 알겠지? 너 진짜 키링 끊어야돼 오비키 아우 정말 중독자야 중독자 이제 진짜 중독에서 나와 이제 진짜 중독에서 나와 응 응 롤롤라 오늘은 내가 하루나 안 가놨네 좋아 뭐야 저거? 제정신이야? 돈이잖아? 왜 만원이잖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울리 좋아? 주인 찾아주냐고? 아니지 내꺼지 내꺼 롤롤랄라 어 진짜 넘어졌잖아 내 돈 내 돈 어디에 갔어? 내 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네 좋다 말았네 어차피 내 돈 아니었으니까 어 어 어 뭐야 어디야 여기 박세인 대단해 네? 뭐가요? 응 설마 여기 천국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도와주다니 오늘 정말 착했어? 그게 무슨 아 네 하하하 그럼 저 오늘 천국 구경해요? 그래 재밌게 놀다 가렴 우와 너무 좋잖아 이게 얼마만에 천국인거지? 하 구경하다 가야지 하하하 어 어 어 저기 거래판이 있잖아 에이 어 어 오비키잖아 야 너 지옥갔냐? 어 흠 진짜 왜 지옥갔어? 아니아니 내가 맞춰볼게 거짓말 했네 거짓말 했네 너 어떻게 알았어 아잇 창피해 엄마한테 거짓말 했지? 아잇 하하하 뭐라고 거짓말 했냐? 말해봐 옷자리 깔아놔 만원이 필요해서 문제집 산다 그랬는데 그마저도 잃어버렸어 잃어버려? 난 오늘 만원 주었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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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설마 내꺼 아니야? 아 그럼 정말 대박이다 하하하 하하하 너 그 만원 어디다 났어? 몰라 넘어지면서 어디로 날라갔는데 어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갔나봐 그 덕에 난 천국 왔지 하하하 어? 이 뭔가 그 돈 내 돈 같아 그런 기분이 들어 아무튼 우리 거래하는 건가? 지옥에서 말랑이 거래하는 건 처음이야 처음이지? 익숙해질 거야 난 여기 천국 문방구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지? 뭔데 뭔데? 우와 진짜 예쁘다 예쁘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렇게 막 흔들면 버블티가 된다 버블티 하하하 하하하 우와 버블티 우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뭉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신기해 뭉친다 하하하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이게 또 히트야 뭔데? 거꾸로 뒤집잖아 유니콘이 여기 있잖아 그 이거를 밑으로 숨기는 거야 잘 봐 유니콘이 안 보이게 될 거야 이제 마술을 부려볼게 하나 둘 셋 아 뭐야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어 이제 잘 됐는데 난 천천히 해줘야 된다고 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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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퍼버렸잖아 유니콘 안 보이지 유니콘 어디에 다 보여 하하하 하하하 우와 너무 신기해 거래하자 거래해 흠 너 뭐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지? 잘 봐 인형 눈 아 흠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있어 또 봐봐 반짝이 말랑이 반짝반짝 짠 재밌겠지? 어? 그거 좋네 승인할게 승인 승인 오호 신난다 하하 재밌네 하하하하 빛나잖아 재밌어 이야네 종이 껍질이 들어있잖아 어? 어? 내 손에 있던 게 별로 바뀌었어 어휴 이것도 이쁘긴 하다 어? 뭐야 환공포증 생길 거 같아 징그러워 기다려봐 사라지니까 음 하하 재밌잖아 이 맛의 창구 보는 건가? 하하하하 근데 기다려도 안 바뀌어 잇 나는 유니콘 숨기기도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하하하하 지옥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마 나 저번에 재밌는 거 나와서 재밌게 놀았어 지옥에서도 진짜? 응? 진짜? 거짓말이지? 하하하하 그럼 희망을 갖고 다음 거래는? 저는 이거야 찐득불 말랑이 3개 우와 엄청 좋아 보이잖아 엄청 좋아 거래하실 거 있나요? 저는? 응 이거요? 찰칵찰칵 카메라? 응 이걸로 셀카 찍으면 잘 나온대 이름도 여신 셀카메라 나던데 우와 히트다 내 스타일이네 승인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승인 승인 하하하 우아 재밌겠다 예쁘게 셀카 찍어야지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으악 으악 아이고 뭐야 아 어허허 물총이었네 여신 물총이었나 보다 하하하하 오우 진짜 뭐야 너 박스원 지옥에 가더니 물총이 됐나봐 내 말랑이는 너무 재밌는데 재밌어 이 안에 뭐가 들었지 나도 말랑이 있지 사실 거래 하나 안했지 내가 아끼는 색 색깔 예쁘잖아 제일 예쁜 색을 꽁꽁 숨겨 놓다니 당연하지 내가 아끼니까 아 뭐야 터졌잖아 아 말랑이가 터져버렸어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야 말랑이가 팍팍 터지고 아 내 말랑이 지옥 정말 최악이다 정말 지옥하면 안 될 곳이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퍼뜨리면서 놀아보겠습니다 잘 봐 너무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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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개구리 아리야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치 핑크색이랑 파란색 역시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 핑크색이랑 초록색 아니면 핑크색이랑 민트색 아니면 핑크색이랑 파란색 우와 이렇게 생겼어 이 안에 약간 물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 아리야 근데 느낌 진짜 좋았다 으깨 볼까 으쩍짝짝짝짝짝 안 으깨진다 내 개구리 아리 터트릴 거야 개구리 아리야 개구리 아리 터트릴 거야 안 돼 개구리 아리야 개구리 아리 터트렸습니다 모아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다 모아보면 이 정도 짠 아 재밌다 키키키키키키 재밌겠잖아 뭐 터진 김에 노니까 재밌네 뭐 지옥도 나쁘지 않네 그럼 너 벽이 평생 있어라 아냐 아냐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지옥 거래 진짜 최악이야 천국 거래 최고인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거래하기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